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빌딩과 주택 같은 건축물들. 하지만 이 건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빈집과 방치 건물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심의 골칫거리가 된 이 건물들을 재생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빈집의 변신. 그 방법과 과정을 살펴본다.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단연 건축물이다. 잘 설계된 건물과 멋진 스카이라인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준다. 해가 갈수록 대형 건물들과 신축 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낡고 오래된 건물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도심 곳곳에 불어닥친 재개발 열풍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후죽순 생겨난 빈집과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은 지역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령화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대도시로 이주가 많이 생기면서 특히 지방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빈집이 시가지까지 침범해서 마을 전체가 쇠락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에 시내 곳곳에 방치 건축물이 있어서 문제가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서울 창동에 위치한 한 건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꿀조와 콘크리트를 드러낸 상태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 원래는 창동역 민자역사로 활용돼서야 할 건물. 그러나 지금은 도심 속 흉물이 됐다. 벌써 방치된 지 8년째라는데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건물은 2004년도에 착공을 들어가서요. 멈춘 건 2010년 11월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멈추게 된 이유가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공사 대금 160억을 지급을 보탰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거고요. 현재는 공정이 27%에서 28% 사이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는 한 160억 정도 되고 만약에 이게 10층까지 올라갔을 때는 공사비는 한 30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양, 이걸 완전히 분양했을 때는 외형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이렇게 가령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개발되던 2003년에는 여러 언론에서 좋은 입지 조건과 풍부한 유동 인구를 토대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철과 4호선 지하철 환승역인 창동역은 하루 유동 인구가 12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환승역에 불과하지만 오는 2008년이면 대규모 복합상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달 초부터 분양에 들어간 창동역 복합상가에는 9개의 극장을 비롯해 1,800개에 달하는 각종 상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창동역 주변에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 상가가 완공될 경우 창동역은 이 지역 쇼핑과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던 민자 역사는 현재 5층 높이의 골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시행사 비리와 시공사 교체, 또 각종 소송의 발목이 잡혀 도심 속 흉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개발 기대로 들썩였던 창동역 인근 부동산 시장은 공사 중단 이후 침체된 상태다. 문화단지로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랜드마크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흉물로 남은 건물과 도심의 불청객 비둘기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대형 건물이 멈춰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흉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일단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상권이 완성이 되면 주변의 랜드마크 건물로서 이 상권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건물로서 자리를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 그런 게 악영향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염면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매매가격이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억 7천만 원으로 오히려 천만 원이 하락할 정도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창동 지하철 역사를 오고 가는 승객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통로를 가로지르는 벽면에는 벌써 수년째 공사를 나타내는 표시만 기약 없이 매달려 있다. 지하철 승강장 위를 뒤덮은 붉은색 철골과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노기스러워 불안불안하다. 과연 이 방치 건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각종 비리와 시공사 교체,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문제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5년 이상 미준공 상태인 건물은 총 978곳에 달했다. 착공한 지 5년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도 서울시 전체 121곳이나 된다. 연면적으로는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인데 여의도 63빌딩 약 6개 동에 해당하는 건물이 오랜 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안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공사하던 중에 공사를 잘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위험도 있고 나중에는 몇 년 이상 방치될 경우에는 구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공사를 착공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다는 또 다른 건물을 찾아가 봤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 그러나 듬성듬성 채워진 외벽과 앙상한 골조만을 남긴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신림역 6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은 백화점이 될 예정이었다. 건물 주변을 둘러싼 가림막에는 먼지와 낙서가 가득하고 분위기조차 을신현스럽다. 2006년 지하 7층, 지상 12층 규모로 공사에 착공했지만 시공사가 2008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수백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이 건물은 완성도 되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렸다. 매일 수천명이 지나가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조차 갖추지 못한 건물은 언제라도 철근골주가 떨어질 듯 위태롭다. 그저 지나가는 새들의 임시, 휴식처가 되어줄 뿐인데. 신림역 상권은 서울 서남부를 대표하는 대형 상권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사거리 상권 중 대형 건물이 들어선 두 곳은 주변 상권도 활발하다. 대형 쇼핑몰이 자리를 잡으면서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붐비기 때문인데. 이미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매가 될 정도로 인기도 좋다. 벌써 건물주가 세 번째 바뀌었을 정도다. 상권 활성화의 기대주로 꼽혔던 신림백화점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며 침체기를 맞은 6번 출구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방치 건물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 그리고 또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할 때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방치 건축물 문제가 심각해져서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일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들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를 보기에는 재정 자체가 너무 작아서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방치 건물은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주변 지역까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를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요지가 다분하다. 1982년 미국 범죄 심리학자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관리되지 않는 건물로 간주해버린다. 결국 나머지 유리창도 부담없이 깨트리게 되고 그 지역 자체가 우범 지역이 된다는 이론이다. 지역 슬럼화의 주범으로도 지적받고 있는 방치 건물. 문제는 서울뿐만이 아니다. 강원도 원주시에는 무려 22년째 방치된 11층짜리 대형 건물이 있다. 내부로 들어갔더니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보호관 상태 역시 20년이 흘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양호한 상태.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공사가 중단된 것일까. 최초 사업자가 94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서 95년도부터 착공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때 아마 얼마 안 가서 외환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사업주가 몇 번, 몇 차례 바뀌어서 2008년도에 또 이전 사업자가 인수를 해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사업 진행을 했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그때 또 한 번의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분양에도 어려움을 겪고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사업 컨셉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컨셉이기도 했고요. 건물 계단 위로 올라가 봤더니 원래 구조물의 형태가 눈에 더 잘 들어온다. 이게 아파트 구조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곳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가 주방에 위치가 되었을 것 같고요. 왼쪽을 보시면 거실에 위치가 되는 거고 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이 안방에 위치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위치를 보면. 이렇게 그 전에 건물을 짓게 된 거는 아파트 형태로 건물을 짓게 된 거였었죠.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됐다면 거실로 쓰여졌을 공간은 마감되지 않은 시멘트 벽면으로 황량하게 남아있다. 공간 곳곳에는 쓰임을 다하지 못한 먼지가 쌓인 건축 폐기물들이 놓여져 있다. 멋진 전망을 자랑했을 베란다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상태가 더 심각하다. 각종 쓰레기는 물론 오랜 세월 방치됐음을 증명하듯 푸른 이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건물 제일 꼭대기 상층부에 올라가 보시면 그쪽에 타워크레인이 그냥 위험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걸 방치한 상태로 그냥 건물 짓다 말고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의 주민분들이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냐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그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대로 아무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여기 밤에 불이 꺼지면 완전히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타워크레인부터 없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서남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그런 우범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더 나아진 거죠. 이 건물을 새롭게 인수한 시공사는 외부로 드러난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내부 곳곳에 정리되지 않은 위험 물질과 마감이 되지 않은 구조물들은 혹시라도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방치된 건축 폐기물들도 골칫거리인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이 건물은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철거할 때 나오는 산업 폐기물의 양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새롭게 인수한 시행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에 건물을 짓게 된 것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컨셉을 잡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 특성상 뒤편으로는 상지대학교가 있고 대록기구 앞에 부분에서는 1군사령부, 군인들이 있는 데죠. 그런 위치에 이렇게 고급 주택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컨셉을 해서 졌다는 것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었고 11층까지 건물을 올리는 동안에 단 한 채도 분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해가 돼서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컨셉에 맞게 위해서 이것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숙사가 요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숙사를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다시 건물을 새로 짓기로 컨셉을 잡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층까지 건축물을 짓는 데 투입된 자금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철거에 드는 비용도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축 건물을 올리는 데는 25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기존 건물을 사용하면 공사 비용은 절약되겠지만 시장성이 떨어진다. 애초에 고급형 주상복합건물로 설계한 것부터가 지역과 맞지 않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장기 방치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면 위험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낙하된다든가 타워크레인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만 사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에는 뭔가 관계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정부가 지자체가 적극 개입을 해서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 주체 또는 자금 지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흉물로 남지 않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치 건물만큼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빈집들이다.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재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가 그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노후된 빈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 자체가 파급되면서 주변의 그런 집가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관련 지역의 여러 가지 서비스,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치안, 방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빈집을 찾아가셨으니까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빈집들 안에 야생동물의 배설물들이 쌓인다든지 오래된 집들은 결국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또 붕괴가 된다든지 바람이 세게 불거나 했을 때 구조부의 일부가 누락을 한다든지 탈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화재 위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는 총 1,637만 호로 5년 전인 2010년 1,475만 호보다 162만 호, 즉 11%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빈집은 2010년 약 79만 호에서 2015년 약 107만 호로 급증했다. 2016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25년 전체 주택수의 약 13%인 273만 호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상으로도 아주 이게 헌집의 문제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집들도 있지만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집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주택들 사이사이에 빈집들이 이렇게 섬처럼 남아 있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지역은 서울의 강북 지역 구도심이나 역사문화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빈집들의 집중현상 그리고 인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주요 광역 시도 중 단독 주택만을 놓고 따진 빈집률이 약 7.1%로 매우 높은 편이다. 1990년대 들어 주요 산업인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구도심 일대가 쇠퇴를 겪었다.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구도심의 인구는 물론 가구 수가 대폭 줄어들자 서비스 산업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숭이동의 한 주택.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긴 하지만 다른 집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제작진은 구청 관계자를 따라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는데. 오래되고 낡긴 했지만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집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물건 위에 수북이 쌓인 먼지들이 몇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금만 손을 본다면 누군가 당장 들어와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공간이다. 평면에는 수년 전에 멈춰진 시간을 고스란히 증명하듯 오래된 달력이 매달려 있다. 재물포역과 동인천역 한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렇고요. 한 3년 정도 빈집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인께서 또 상태도 양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하고 있는 빈집 재활용 사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한번 이것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은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천남구에서는 2013년부터 빈집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에서는 한 곳당 약 2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 도배, 장판 교체, 창문 수리 등을 진행한다. 빈집을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또 건물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건물주는 처치 곤란한 빈집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입주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때마침 이 빈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곳은 앞으로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 방치벤지 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보존상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크게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뭔가 진짜 요새 젊은 취향들에 조금 더 맞게 변형만 조금만 더 건너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남구는 현재까지 관할 구역 내 빈집 23개소를 보수하고 개조하여 여러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어떤 예술 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건데요.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남구는 현재까지 관할 구역 내 빈집 23개소를 보수하고 개조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왔다. 이처럼 빈집은 그냥 두면 흉물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도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건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일부 주택가에서는 빈집을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주택관리소로 활용하기도 한다는데. 인천 도화동의 이 주택은 약 2년 정도 빈집으로 방치됐던 건물이다. 1층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거듭났다. 마스크팩을 포장하며 용돈을 벌고 있는 어르신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 편의시설도 잘 돼 있다. 뜨거운 여름을 나기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이곳이 훨씬 낫다는 분들도 많다. 여기 원래 빈집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원래 빈집이었는데 남구청에서 이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소육거리는 좀 되시겠어요? 소육거리도 되고 좋죠. 시간도 잘 가고 집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낫죠. 그전에는 여기가 쓰레기 또묘이었대요. 고양이만 찾아서. 지금은 깨끗하고 이렇게 칠설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집에서 들어놨으면 허리 아픈데 여기서 일하면 그냥 같이 웃고 즐기고 재밌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2층 사무실은 다행한 민원활동을 처리하는 장소다. 주민들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남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공구를 관리하고 대여해 준다. 빈집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자 주민들의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특별법이 생기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지금부터 두 달 전에 벌써 빈집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있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의지를 갖고 한 집, 두 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조사와 또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궤도를 올려놓는 것이 저희 구청의 목표입니다. 이렇듯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서울시 역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저소득 가구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임대하는 형식이다. 집주인들은 방치된 빈집을 고치고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작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인천 용현동의 한 주민센터. 건물 내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장 공사를 하고 있다.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는 등 집에 뼈대를 다지는 기초 공사 작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꼼꼼하고 야무진 손길이 눈길을 끈다. 단순한 미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가벽도 직접 세워본다.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다. 비록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수리하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싶은 청년들이 주축이 됐다. 빈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빈집을 처음부터 다시 세울 수는 없으니까 조그마한 집을 한번 만들어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자리라든지 전기선, 단열, 창호, 문 그리고 여기는 도배 시험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안에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도배도 체험을 계속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있으면 집 밑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 이런 간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손실수전을 놓는 자리입니다. 그걸 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을, 빈집들은 너무 많은데 빈집을 다 부셔가지고 바닥 밑부터 다 뜯어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집의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모형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는 실전에 돌입한다. 몇 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됐던 빌라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투입된 청년들. 얘는 살려야 되고 뜯어진 벽지와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 그리고 해진 창판들을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수리 전 내부 철거 작업 때문에 더욱 어수선하기만 한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이런 집은 좀 좋은 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천장 다 뜯고 그래서 천장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랑 전부 다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창틀도 창도 다시 갈 거라서 그런데 참고로 이런 집은 매우 양호합니다. 저희 어디 갔을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도망간 것처럼 모든 건 그대로 먼지가 가득 이렇게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집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못 고칩니다. 지금은 비록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철거 작업 후 한 달 정도 리모델링 작업을 거치면 빈 집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수리 작업에 참가한 한 청년이 이 집에 거주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건물 1층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 신축 건물과 별 다를 바 없는 깔끔한 내부 깔끔한 주방 가구와 도배가 잘 돼 있는 거실 그리고 환한 화장실 타일들 따로 설명을 듣기 전엔 누구도 빈 집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완전 폐가였습니다. 지금 뜯고 있는 집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다 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완전히 부서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 있어서 하수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고 오물 같은 냄새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일단 등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하여간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흔히 아는 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탄 전등 하나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화재 경보기도 장착했다. 작업실을 겸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했으나 높은 전월세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빈 집은 주거 난의 대안이 되고 있다. 월세를 아끼는 혜택을 잇다 보니 빈 집 있던 마을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가족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원룸 살고 청년들 그냥 있는 대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옆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도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어머님들이나 어르신들과 저희들이 좀 약간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방치된 건물의 활용은 단지 주거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조금 독특한 미술관이 있다. 일단 외형부터가 눈길을 끄는데 건물 중 일부에 천장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미술관하고는 사뭇 달라 보이는 풍경이다. 재미있는 것은 천장 일부에서 매 시간 정각마다 약 20분간 물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열리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이 이벤트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술관에서 비 오는 날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맑은 날 비를 맞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비를 맞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비를 맞았을 때 오감을,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천장에서 쏟아지는 빗물은 온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미술관 건물의 특수성 때문이다. 화성 지역에 온천수가 유명하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곳곳에 찜질방이 생겨났다. 이 건물 역시 처음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사정이 생기면서 완공이 늦춰지고 그렇게 뼈대만 남겨진 채로 몇 년간 방치됐다. 그러다 건축가의 아이디어 하나가 죽어가는 건물을 살리고 독립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미술관이 위치한 이곳이 사실 예술 문화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방치됐던 찜질방 건물을 미술관으로 다시 바꾸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예술 문화의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방치됐을 때 상황은 좀 어땠어요? 사실 거의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오랫동안 펜스들이 처진 상태에서 안에 굉장히 쓰레기라든지 잡초들이 무성했고 사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범죄의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방치가 계속 되어 있었죠. 방치된 찜질방에서 미술관으로의 파격적인 변신은 지역 사람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해오나 다름없던 곳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고 매 계절 새로운 전시들을 선보이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전시를 하고 있는 내부 공간에서 건물의 원형이었던 찜질방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목욕탕이 있었던 그런 탕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런 탕의 모습들을 그대로 예술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전시 공간으로 그렇게 기획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새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조라든지 노출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질감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였습니다. 찜질방에서 미술관으로 차라리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불리하게 느껴졌던 탕의 전형적인 구조들이 오히려 전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붕에 있는 콘크리트를 완전히 걷어내서 하늘과 예술 작품이 함께 감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지붕 없는 미술관의 이름으로 다시 설계가 되었고요. 콘크리트 사실 그 전에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이면서 동시에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 같은 역할도 해주고요. 또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동선이 사람들이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 있는 재료 역시 원래 중정의 불가마 벽돌로 활용됐던 예정이었던 그 벽돌을 다시 재활용해서 바닥을 마감하였습니다. 찜질방 벽돌을 그대로 이용한 바닥면 재활용이 아니라 제2의 창작물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예전의 것을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이 가진 가치를 재발견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 방치 건물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다 버려진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왜 버려졌냐가 되게 무엇이 버려졌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 안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는 각각 케이스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재생이라는 큰 화두에서 기본적인 룰들은 조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경험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버려진다는 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버리는 건 너무 순식간이고요. 다시 살리는 건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노력들을 다 같이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우니 같이 얘기해 보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빈집과 방치 건물들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빈집들이 도시의 흉물이 될지 주거난의 대안이 될지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계획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눈앞에 이익을 추구 once 한글자막 by 한효정